안녕하세요. 리셀 EPS 토픽의 리셀입니다. 42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? 활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? 깜 거르네 떠리까 타 처이너버네 거서리 벗는 거죠? 보기처럼 물어보세요. 너무나 저스토이 소드누 호스 호 작동하다 쩌라운 부분이 작동하다. 이 거서리 쩌라운에 다 처이너버네. 코리안바사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? 좀 가르쳐주세요. 요 쩌에 거서리 쩌라운에 다 적기. 얼리 시카이 기누 호스. 대수포치. 이제 데카온에 맞질래. 네 보세요. 호 헤르노 호스. 이렇게 하면 돼요. 예설이 걸어다. 저거. 그래서 일래 요 헤르노 캘리 꼽다. 걸다. 자르다. 상자를 접다. 달다. 조절하다. 요 그리아버스 전라에러. 깡 거르너떨까 타 처이너버네. 소드너떨까. 벗걸이 너무나 저스토이 어비아스 거르는 호. 그래서 일래 더 까이 엑진 요 비디오 포즈 거르는 호스. 대수포치. 까보자마 레쿠노 호스. 예. 예. 까보자마 레쿠노 봐요. 자, 이모 일래. 저박. 데카운 주. 자, 1번. 이거 어떻게 꼽는지 알아요? 어. 요 자인. 거서리 쩌라운에 다 처. 좀 가르쳐주세요. 요 좀 가르쳐주세요. 석포에 읽어요. 자, 2번. 이거 어떻게 거는지 알아요? 어. 요 자인. 거서리 쩌라운에 다 처기. 예. 3번.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알아요? 요 자인. 거서리 까뜨네. 다 처. 4번. 이거 어떻게 접는지 알아요? 요 자인. 거서리 퍼테아운에 다 처. 자, 5번. 이거 어떻게 다는지 알아요? 요 자인. 거서리 따그네. 다 처. 자, 6번.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요? 요 자인. 거서리 밀라운에 다 처. 와. 요 자인. 요 크리아퍼 쩌라에러. 요 소드네터리카. 자인. 요 어베아스 고르프마. 요 활동. 요 소드네터리카. 자, 그러면 이것으로 활동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42과 정보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